음악 무슨 일 없게 생각나요 진전이 닿아서 사랑한 사람 왜 약도 없는 게 생각나요 내 맘 앞에 당신이 있다면 내 맘 앞에 당신이 있다면 사랑할 텐데 내 맘 앞에 당신이 있다면 이 학교가 당신이 있다면 내 맘 앞에 당신이 있다면 사랑할 텐데 내 맘 앞에 당신이 있다면 내 맘 앞에 당신이 있다면 내 맘 앞에 당신이 있다면 널няя 맘에 ani 내 맘 앞에 당신이 있다면 나의 맘 앞에 당신이 그념을 다 바쳐 사랑한다는 약도운 그 전나요 내가 갑자기 당신이라면 학교에 사게 가면 계속 나갈 텐데 내가 만약에 다시 당신이라도 이 협업을 다 깨져서 사람마다 살 텐데 하지 말아요 하지 말아요 아프게 하지 말아요 나를 두고 가지는 바로 내가 베드다 한글자막 by 한효정